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잘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잘 벌어지다가 지금쯤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좀 벌어놓았던 것을 까먹는 그런 경제주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잘 벌지 못하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빚을 지고 싶어 지는 것이 아니고 어찌할 수 없어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진지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들은 알뜰살뜰 꼭 필요한데 돈을 쓰고 또 써야 할 때 써야 되고 또 효과가 있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을 그냥 경제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채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 같은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된다는 경제의 주춧돌이자 경제의 기본이자 경제의 검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근본 원칙들이 국가 경제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되거나 또 간과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알죠.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런 경제의 검은과 경제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거나 시차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겠지만 반드시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빚을 진 것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언젠가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돈을 낭비한 제 자원을 낭비한 것에 대한 비용도 치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계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국가 경제 차원이든 그대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빚을 진 것에 대한 비용이나 또 귀한 그런 재원을 낭비에 대한 비용은 우선적으로는 피눈물로 흘리는 것이고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더물지 않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빚진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4월 28일 날 각 신문들은 짧은 단신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20대 한 젊은이가 코인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돈을 잘 못 쓴 거죠. 그래서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 결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그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책 실패로 국제자본시장으로부터 당기 자본을 마구 끌어다 쓰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얼마나 큰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한 번 정도면 되는 것이죠. 돈썸썸이 외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4월 6일 날 SBS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나라 BC 2000조가 바로 눈앞에 섰다.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섰고 적차폭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6일 날 조선일보는 1인당 40만 원씩 주면 80조 원이다. 여기다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20조 원을 더하면 여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00조 원은 짜자. 그렇게 주장하니까 기재부 제2차관이 누가 갚나 열받아서 혼자 소리를 하다. 이런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2월 21자 조선일보는 4차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 원 지불, 20조 추가경정예산, 국가채무 1000조 돌파인박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다 버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 돈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구 돈을 뿌리면, 마구 돈을 쓰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기획재정부에 오랜만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크게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하고 재정적자를 현저하게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4월 29일 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의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톤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정부는 모두 다섯 자리의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편성해서 총 81조 7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81조 7천억을 쏟아부은 겁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자체 실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원을 추가로 지출했을 때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는 0.2원에서 0.3원 정도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이야기하면 정부 지출의 재정성수기 효과가 0.2에서 0.3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1원을 투입해 가지고 국내 총생산 GDP 증가에 0.2원에서 0.3원만 기여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낭비됐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효과가 없는데 돈을 마구마구 뿌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정성수라는 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효과가 있는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그렇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한 단위 1원 정도가 늘었을 때 국내 총생산 GDP에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정부 지출의 재정성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조시의 재정연구원은 0.51 현대경제연구원은 0.49 국회 예산처는 0.14 0.1.49 기획재정부는 0.3에서 0.4라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미 이것은 누구든지 예상하는 겁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산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재정성수 효과가 0.5를 밑도는 복지 관련 지출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늘리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 예산보다 훨씬 더 효과가 낮은 것이 바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지출한 재난지원금이 아주 효과가 낮은 겁니다. 정부 지출의 재정성수 효과가 0.1에서 0.3입니다. 1원을 투자했는데 0.2원이나 0.3원만 국내 총생산 성장에 기여했고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복지 관련 지출보다도 도로 황만 등에 투입되는 것이 훨씬 더 정부 지출의 재정성수 효과가 크다고 알려졌습니다마는 특히 재난지원금의 재정성수 효과가 이렇게 낮은 것은 처음 밝혀진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돈을 그냥 마구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지 지출보다도 재난지원금의 재원 낭비 효과가 훨씬 더 큰 겁니다. 따라서 허진욱 국KDI 연구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피해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승수 효과가 작은 정부 이전 지출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돈을 쓰더라도 돈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소고기 한 점 먹고 다 기분 좋은 점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그런 부채를 그냥 떠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2024년까지 정부 수입 빼기 지출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압도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겪었던 정부 지출은 계속 위로 가고 정부 수입은 계속 밑으로 가는 이른바 악의 입이 점점 확대되는데 일본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한국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주나 일본이나 독일은 이와 같은 적자폭을 크게 줄여서 균형적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수입과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건접시키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망은 구조적인 재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악의 입 재정 만성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자신들이 치고 있는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이 국내 사람들의 국민들의 저축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외자에 의해서 조달되기 때문에 해외 신용평가 등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재정 지출은 계속 늘고 수입은 계속 가라앉고 하게 되면 또 세금을 올릴 거라고요. 또 세금을 올리게 되면 투자를 위촉시키고 소비를 위촉시키기 때문에 훨씬 또 성장률을 떨어뜨릴 거죠. 그럼 또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라. 그럼 이렇게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나라 경제가 흠한 말로 하면 골로 가는 거죠. 골로. 뻔히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출을 늘려야겠다고 이런 목소리만 들리니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정신나간 주장들을 권력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마구마구 나오는 그런 사회니까. 1원 썼는데 0.2원에서 0.3원 정도 재난지원금이라고 5자리 추가경영예산을 편청해 80조 이상을 퍼부었는데 1원 쓸 때마다 GDP 국내 총생산은 0.2원에서 0.3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엄청나게 낭비한 쪽으로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을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